섹시퀸 이효리씨는 유기견들의 지킴이로 자사하고 나섰습니다. 이효리씨는 지난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동물을 돌보는 일은 물론 시설물 청소까지 도맡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버려진 고양이 삼식이를 입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효리씨가 평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다는 거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날 봉사활동에는 WS501 멤버인 김규종, 허영생씨도 함께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